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강무하사가 남긴 유서 등을 고려할 때 강하사의 사망에 부대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군인권센터는 강하사의 유서에 담긴 내용으로 밀어볼 때 강하사를 이유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으며 망인에게 부당한 처사를 냈다는 점이 어느 정도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정의당 충남도당도 1년 전 발생한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에도 20비행당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로 변화 없이 약자를 괴롭히며 죽음으로 몰고 간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,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.